안녕하세요. 저는 금급국화차 대표 박문영입니다. 저는 경북 안동에서 국화와 양파를 유기농으로 재배하고 있습니다. 국화의 효능으로 말씀드리면 머리가 맑아지고 혈액을 원활하게 순환시켜줍니다. 그리고 또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머리를 맑게 해주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. 또 감기 예방에도 좋고 스트레스 해소에도 좋습니다. 소비자 여러분께 좋은 품질로 보답드리고 싶습니다. 앞으로 더욱 좋은 제품으로 소비자들과 만나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